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뿌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구입했죠. 뭐 YT뉴스 FM,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경북 포항 해병대 부대에서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방송 시작 직전에 속보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1사단과 소방당국 등 현장에 계신 분들을 급하게 연결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소방당국은 현장 출동 당시 군부대 자체 진화를 마친 상태에서 부대 내로 진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군 당국은 사고 수습 과정 중이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인터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긴급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속보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사고 원인이라든가 사고 경위는 나오는 게 없죠? 네. 원인이야 지금부터 밝혀내야 될 것이고 사고 경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연기가 나면서 추락을 했다라는 것이고 추락을 하고는 폭발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번호는 따로 그렇게 나온 바는 없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폭발로 인해서 그런데 10미터에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6명 중에 5명이 사망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로 취재 결과 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5명이나 사망한 걸로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미터 상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뒤에 폭발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4시 46분경 추락했다고 하는데 이 수리온 헬기가 정비 후에 시험비행하다가 추락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정비 후 시험비행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탔을까요? 일단 지금 해병대가 수리온 헬기 즉 마리논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마리논 헬기를 많은 대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2대가 해병대 인도가 올 1월에 됐고 그중에서 2번기예요. 수리라고 하는 것이 과장에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상하는 정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교관조동사들 그리고 교관정비사들이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자가 보면 5명이지 않습니까? 그 5명 중에서 연관급 장교 2명. 그러니까 소령중형 이런 분들이 연관급이지 않습니까? 연관급 장교 2명 그리고 부사관 2명 그리고 병사 1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부사관 1명은 또 지금 중상을 입은 것 같은데 일단 외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아직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비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늘상하는 어떤 이상적인 정비였고 그런데 사고가 왜 났냐. 이게 아마 정비 불량일 가능성이 2차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직 해병대가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 불량일 가능성 1번. 두 번째는 수리원 헬기라는 것이 육상에서 작전을 하는 헬기인데 이걸 해상에서 작전하는 헬기로 마리논이라고 이렇게 해서 계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엔진에 대한 방염 처리 즉 바람물에 녹이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진이나 이런 기계에 대한 방염 처리를 따로 다 했는데 그러다 보면 출력이나 이런 어떤 트랜스미션의 기어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수리원 헬기 자체가 엔진이 미제 헬기입니다. 미제 엔진이고 GE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엔진인데 트랜스미션이 유럽컵에서 만든 프랑스제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래서 미제 엔진에 미제 미션을 붙이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육공군이 쓰고 있는 블랙호크라든지 이런 건 미제 엔진의 미제 미션인데 이거는 미제 엔진에다가 프랑스제 미션을 갖다 붙인 게 수리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방염 처리 같은 그런 어떤 세로도 개량을 하다 보니까 기업위가 달라져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때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났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엔진이나 미션 쪽에 어떤 과부하가 걸렸다든지 매치가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락해서 폭발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보도는 수리원이라고 했는데 수리원은 아니고 수리원 기반으로 만든 마린온이라는 거네요? 네. 수리원은 베이스가 된 헬기가 수리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헬결배가 마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1월 바꿔서 마린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수리원이 왜 국산 헬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또 감사원 감사에서 많은 게 지적당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런 것은 다 보완을 한 겁니까? 수리원은 애초에 모든 것은 국산이 아니고 프랑스의 유로컵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유로컵터에서 만든 퓨마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헬기가 있습니다. 그 퓨마의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 퓨마 헬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량을 해서 우리가 독자 개량을 해서 우리가 독자 생산을 한 것이 수리원 헬기고 뭐 감사원에서 지적됐고 했던 것은 이제 아주 추운 영하 30도 이상의 기온에서 그 유리 앞유리에 결로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지금 이제 대충 대부분 대충이 아니고 대부분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떤 사고 원인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병대가 마리돈 헬기 두 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까지 2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 1호기, 2호기 중에 한 대가 지금 사고가 난 거죠? 2호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2호기가 사고가 났고. 어쨌든 사고 원인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 계획이 어그러지고 이런 건 아직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겠네요. 도입 계획이야 최종적으로 끝까지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어떤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뭐 엔진이나 또는 미션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다. 이러면 아예 소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딜레이가 되는 현상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사고 경위 좀 파악되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이사카요. 궁금하다. 이사카요, 이사카요.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호, 우물정 094호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보수 정치의 미래. 보수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시간. 더 보수. 오늘도 두 번 나가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이해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김병준 교수가 내정 확실히 됐죠? 결정됐죠? 네, 오늘 정국위원회에서 이따 왔습니다. 이따 왔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던가요? 김병준 위원장이. 박수로 초대했다면서요. 네, 박수로 저는 만장일치 초대했는데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죠. 그 안상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좀 넘어가자. 그래서 참 개인적인 것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는 저의 못난 모습이에요. 거기서 조용히 하시고 라디오에서 지르시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시다. 한번 해봅시다. 사명이 저는 지속적으로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인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되면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우리 이동용 사회자가 지난번에도 저보고 중년 아니면 작년이라고 하는 듯이 왜 이렇게 그냥 악플을 좋아해요? 악플이 아니고 여쭤버려는 거예요. 선풀합시다. 아픈데 그렇게 콕 찌르지 말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다만 저한테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제가 그분 쓴 칼럼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칼럼이 정치인형은 아니에요. 이분은 딱 당대표보다는 국무총리 하면 딱 맞겠더라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누가 얘기하든 네 가치가 좋은데 다만 이런 걸 좀 고려해라. 이런 식의 칼럼을 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김성태 위원장이 이분의 공천에 준다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분은 공천권이 없어요. 인사권이 없어요. 실제 정당은 제일 중요한 게 자리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제가 아직 그런 생각으로 조금 저의 유주부단함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임명되기 전에야 비판할 수 있고 합니다만 이왕 지사 됐으니까 또 좀 밀어주고 기도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좀 두고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과제는 딴 데 있다고 보니까. 그럼 인수위원장은 어떻게 봐요? 어쨌든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왔다. 저는요. 그런데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조직은요. 학습을 해야지만 개혁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직의 특성을 학습하는 데마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저도 이제 그 당에서 몇 년 있으면서 느낀 게 그 당의 내부 안력관계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 개혁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비대위 한번 열거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던 박근혜 비대위 그때랑 지금 보면 그다음에 김의옥 비대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임명진 비대위 뒤에 임명진 비대위 김의옥 비대위 이런 것들은 애초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게 당내 사정을 파악하는 데 학습하는 데도 한참 걸린 거예요. 그분들이 사회 원로서의 경륜이나 어떤 덕망이 부족해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원래 밖에서 돌 던지기 쉽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를 우리가 누구나 방송을 보면서 저기서 저 선수를 넣어야지 이 선수를 넣어야지 하면서 다 감독이 되어서 망상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가보면 그 안에 또 파벌도 있는 거고 한국 축구 개혁하려면 여러 가지 축구 기술 말고도 조직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김병준 교수께서 물론 원로로서야 훌륭한 분이지만 과연 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 차명진 의원님이 워낙 당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좀 크지 않을까. 당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당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 저는 해보게 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잘못된 개파 논쟁 또 진영 논리 속에서 싸우다가 죽어서 걸음이 되면 영광이 되겠는데 결국은 개파 이러고 협파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지금 한국당이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개파 논쟁 이런 거 안 하고 소위 말하면 탈당파 전류파 이런 거 안 하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파 반대파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는 일정하게 가치 논쟁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 논쟁 하는 과정에 어떤 개파 논쟁 이런 게 나오면 자기는 묻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가치 논쟁 하면 실제 탄핵 찬성판대 이 부분 별로 구분 없어져요. 지금 예컨대 제 앞에 앉아 있는 이준석 위원장하고 저하고도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생각 차이지 제가 이렇게 저 사람 평소에 지켜보면 저 사람이 사회경제적이나 어떤 정치적 이런 생각이 저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저보다 말 잘하고 좀 잘생긴 거 빼고는 젊은 게 또 하여튼 무기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본질을 이분이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당 또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 문제에 대한 찬반 문제 거기에 대한 어떤 앙금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저는 이것에 따라서 실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고 그것이 해결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질 거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제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인데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김병준 교수가 얘기하듯이 가치 논쟁으로 이걸 덮거나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실제 한국당 내부에서 또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내부에서 확실한 인물교체 세대교체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저는 유일한 해법이지 밖에서 누가 와서 무슨 이념 논쟁 가치 논쟁 이걸로 현재의 문제, 앙금, 국민적 외면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거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결국은. 그렇죠. 약간 지금 학습이 안 돼 있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하려는 행동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다. 이 두 가지가 결쳐 있는 건데. 두 분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김병준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전혀 따로 만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틀 전에 김병준 교수님이 만나 뵀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그래서 거기서 다들 관심사 그쪽이니까 물어봤죠. 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만. 특히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가치나 이념적으로 정당을 살려보겠다고 하시는데 의외로 생놀이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나 이념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고한 보수 이념이 아니면 그런 시장적인 이념에서 탈피한 정당이거든요. 상당히 실용주의화 됐어. 그러니까요. 검준표 대표가 조금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도 예컨대. 제가 좀 얘기하면 그거 남북관계 그거 있잖아. 평화쇼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컨대 트럼프한테 당신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목을 메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국민들의 그런 애절한 심정을 이해하고 접근해라라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가 싫어서 함흥해서 원람한 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좀 점잖게 멋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분이 평화쇼니 뭐니 이렇게 표현을 거칠게 했다고. 그거 홍준표 대표한테 좀 조언 좀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말을 안 들어요. 좀 이렇게 했으면 되지. 이것이 무슨 우리가 이념적으로 무슨 아주 극우화돼서 때려주자 때려부시자 공산당 무슨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한국당이. 아니 심지어 홍준표 대표라는 사람 자체가 서울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세 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강북에서 정치하셨던 분이라서 그런 이념 상태를 가지고 계속 다선을 못 됐어요. 실제로 의원 생활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한나라당 안에서도 실용을 담당하는 분이었고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라는 당대표라는 직위에 맞게 본인이 움직였다고 보는데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지지층을 좀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무리수를 든 건데 이번에 김병준 위원장은 누구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 대상 자체가 모호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사람이네라는 그 한마디로 이미 규정을 끝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되돌리느냐 해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노무현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은 좀 안 들고 진짜로 노무현 사람인 것 같아. 쭉 보면 과거에 노무현 지방자치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노무현 사람이면서 이분이 아들못은 좌파 이거는 아니더라고. 아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좀 가치지향적이기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가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추구해요. 예컨대 지난번 싸드베치 같은 거 할 때 그 당시에 한국당한테 했던 새누리당한테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너네 싸드베치 오라 하지만 소위 말하면 안보는 국방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무슨 중국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그렇게 가치지향적 이념지향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요지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한국당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이런 개판 문제를 해결해 내기에는 아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너무 현실을 모르신다. 방금 참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건 그거는 전재수 의원 아까 내가 앞에서 인터뷰했는데 권력적이고 출세적 행동이다. 이렇게 비하하더라고요. 전재수 의원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나 한 것 같은 게 지금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김희옥 비대위하고 저기 또 뭐야 임명진 비대위에 언급했지만 그 비대위는 뜨지를 못하고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관심 못 받고 가라앉았거든요. 그 와중에 김병준 비대위도 솔직히 지금 그대로 가면 똑같은 운명이에요. 이슈가 없어서 못 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때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각을 드러내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가진 위치가 지금 협소한 게 뭐냐면 아까 반사적으로 노무현 정부 사람을 데려왔어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는 효과가 있었는데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때려주면 저쪽에서 때리는 거 보니까 저쪽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이미지만 주어도 상당히 리더십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과 교수들은 매일 그때 이제 5공학공, 6공학공, 7공학공 이랬어. 개각 전후하면 술 안 먹고 일찍 집에 들어가. 전화 기다린다고. 전화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참 저 교수들이 권력욕이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학습했던 건 어떻게 현실에 좀 적용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건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김병준 교수도 이런 것 같아요. 이분도 과거 노무현 정부 정책시장까지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분을 총리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문이 반대를 했어요. 내가 왜 친문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칼럼에서 친노하고 친문은 다르다고 김병준 교수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친문이 반대를 해서 이분이 총리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 좀 애달픔 좀 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거 대표형은 아니야. 당대표형은 아니고 총리 하셨으면 참 괜찮겠다 싶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원장이 임명 됐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전권형이냐 관리형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정권을 주겠다. 총선 공선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칼을 들이겠다. 그런데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결국은 또 한 6개월 비대위 6개월이 뭐야. 3개월만 끌어도 조기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공천이라는 건 나중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룰을 짜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위해서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에 꼭 공천되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공천되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유리한 룰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물가리 방식인데 그 새롭게 태어날 보수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거 다가오기 전까지 안 차려지거든요. 그 앞에서 공천에 어떤 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립서비스고 관리형은커녕 제가 관심 받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도 동일한데 김영준 교수가 당 상황 이런 걸 제대로 파악했다면 용민하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제가 할 일은 당의 어떤 아까도 얘기했던 탄핵과 관련된 앙금들을 씻어내는 식인국 같은 거 한번 합시다 하든가. 그럴 자신이 좀 없으면 빨리 지금 전당대회를 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준석 위원장이나 다른 당사 사람이니까 잘 안 될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건데 같은 당 사람이면서 동의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일단 이분이 들어와서 좀 제가 볼 때는 시간 벌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척점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잘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결국은 전당대회전 갈령으로 가면 일가에서 이야기하는 바지사장.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더니 관심받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비대위원장 이렇게 보면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이었죠. 관심받는 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정강정책을 바꾸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보수 삭제하자 이래가지고 당연히 찬반이 뒤따르는 걸 알면서도 일을 벌려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받으셨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으면 그래도 관리형 비대위 중에서는 성공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결국은 전당대회에 가야지 권위가 생기죠. 그래야 그 당의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비대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별로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역사는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하면 희극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 강령의 어떤 작구를 바꾸고 이러는 거 몇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김현진 교수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관심이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분이 좀 영민한 것 같은데 영민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핵 찬반에 대한 앙금을 풀든지 아니면 빨리 빨리 전당대회 준비로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 탄핵 앙금을 푼다는 게 무턱대고 하얘진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인적 세신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인적 세신을 했다.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주역이 우리 이준석 비대위원장 위에 있던 분들 포함해서 또 그다음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바짝 붙어있던 분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있다가 중간에 친홍으로 이렇게 샥 색깔 바꾼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원들이 보기에는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어떤 힘으로 이 사람들을 인적 세신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건 관건이잖아요. 우선 이번에 당직 배제 싹 시키고요. 첫 번째 단계로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원내 원구성하면서 그걸 못한 걸 보니까 좀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사람들이 3선급인 사람 아까 차명진 의원님 열고 한 분 중에 3선급, 4선급인 사람들. 국회 부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에서만 싹 배제했어도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들어갈 사람들은 다 찾아들어놨다고 보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성태 고난대행이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면 별로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 못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보면 쭉 했던 얘기들 보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국당은 이미 mb 때부터 상당히 왼쪽으로 와서 시용할 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담지 않은 대표들이 발언들이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까 차명진 의원이 비판했던 홍준표 대표의 워딩은 누가 봐도 냉전적 보수잖아요. 그건 냉전이 아니겠지. 수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희극이지 희극. 그건 냉전적 보수가 아니라요. 언어장난 희극. 어쨌든 그렇게 스탠스를 갖추면서 국민들한테 외문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특히 이동용 앵커 같은 이렇게 왼쪽 사람들 좌파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구 이렇게 해서 국민적 지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탄핵을 둘러싼 그런 이 개파 싸움이 국민들한테 상처를 줘서 그런 거지. 그거 뭐 수구 안 하고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지지율이 높아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에 보면 새누리당 안에 보면 헌법학자 출신 의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헌법에 대한 해석 같은 게 학자일 때의 소신과 의원돼서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념적으로는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는데 그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숨도 못 쉴 곳에 이렇게 좀 조화된 방이 있거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본인의 그런 권한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홍준표 대표 때는 남들이 그냥 방치해뒀군요. 저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당이 고쳐야겠다. 강한 지금 이준석 의원이 정확하게 시작했는데 우리 당은 특징이 뭐냐 하면 우선 대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다음 그 순간 신격화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된 사람은 되고 나서 있죠. 그 밑에 있는 당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쓴 책이 진짜 옛날 것 같아요. 그거 다 당협에 한 2억 원씩 다 팔았어. 그거 우리 비싼 당비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번 올려놓으면 그 사람을 식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볼 때 이회창 때부터 다 그러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엠비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면서 당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예리한 비판적 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젊은 사람을 어떻게 당으로 한 번 대표로 올려가지고 당을 이렇게 쇄신화 생각도 못하고 계속 어떤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당대표해야 된다는 생각. 저는 그것만 고치면. 동의합니다. 그것만 고치면 우리 당이 저는 정말로 좋아질 거다. 제가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돼서 기억하셨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차 전 의원한테 비대위원으로 오라고 그러면 갑니까? 그건 좀 생각해봅시다. 아니 별로 지금 이게 비대위원이 여기. 아니 비대위원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오라고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겁이 나서 오늘도 전국위원회 싹 갔더니 전부 저한테 눈길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섯 응원들이 탄핵 찬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저놈은 뭐 이렇게 어디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전부 다 자기네들 목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저 안 부를 겁니다. 어휘도 그런 사람을 불러야 이게 비대위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딱 어디를 찔러야 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목표가 이렇게 새악 이렇게 그냥 안개에 연막 치면서 자기들을 살아남는 게 지금 목표일 거라면.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앞에 속보회를 좀 전하느라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아까 차병인 전 의원이 저에게 좌파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진상파 방송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잭과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악.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한 기자 지난주 펑크냈는데. 네. 특정 해왔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뭐예요? 그럼 펑크를 왜 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하영 기자가 나왔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하하영 기자가 mbc에 폰컨할 때 김한 기자가 대타로 간다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mbc 가지 마세요. 이런 걸 보고 전문용으로 돌려막기라고. 돌려막기. 가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상암동으로 이전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호 씨가 진행하는 mbc. 아무도 안 듣는 방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사를 그렇게 비방하면 아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한 진행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타사 비방. 주위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소문을 제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팩트체크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쟁점들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이 결정됐는데 아전인수격 노사의 해석이다. 예를 들면 경영계는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만 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노동계는 산입법이 학대로 실제로 인상결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서 여전히 출전은 되다. 이렇게 3천 원이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지 전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유수당. 주유수당이 뭡니까? 네. 주유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를 보면 사용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쉬게 해 주는데 돈을 주는. 그래서 40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사실은 48시간에 해당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치는 더 받는 겁니다. 주 6일 근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요즘 주 5일 근문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40시간입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이거를 4시간씩 해서 8시간. 이거 일은 하지 않지만 유급 하루 줘라. 이거 하나요. 이게 굉장히 좀 책상머리 논쟁인 게요. 그러니까 월급제로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실제 주말에 쉬고도 그걸 임금으로 계산해서 물론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노동자에 비해서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통계에 따르면 10명 아르바이트를 통계를 내보면 9명이 주유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달라고 요구해 본 적도 없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는 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그렇게 했었죠.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쪽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이 주유수당이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산입 범위가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실제로 현장에는 거의 파급이 없는 논쟁을 숫자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김진일 팩트채권은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니까 해당되지 않을 테고. 김완 기자는 주유수당 받아요? 월급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월급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의 항목이 이런 것들이구나. 수요일 근로수당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런 정도 항목이 계산이 되는 항목표를 당연히 봤는데 실제 거기서 주유수당이 얼마고 이걸 아는 노동자의 휴일 근로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PD 받아요? 몰라요. 명세표를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얼마 받는지도.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은 당연히 주유수당이 뭔지도 요즘 몰랐고 지금까지. 당연히 안 받는 거다. 내가 그냥 8시간 이랬으면 하루에 8시간 곱하기 8,000원이면 8,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셈법이죠.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영사상인들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소상공인이나 영사상인들이 임금을 주면서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임금을 측정해서 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정도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준선인 거고 그 외의 규정들은 사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8,350원에 주유수당 1,680원이 들어가니까 시간당 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유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해 본 적도 없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쓸데없는 논쟁이고요. 어쨌든 더 깎으려는 자와 더 받으려는 자들의 지금 싸움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내년 현재는 지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현재는 지금 157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174만 원이 됩니다. 이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으면. 그러면 174만 원이 이게 맞냐 적냐 적절하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게 뭐 지금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주유수당을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대기업 빼고. 아르바이트생이 월급을 받으면서 사장님 주유수당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법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처벌받습니까 업주가? 그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아무도 안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약간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유수당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있는 나라가 주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터키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있었다가 없앴거든요. 주유수당을. 그러니까 주유수당의 개념은 애시당 좀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임금 노동자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그걸 보존해 주는 측면에서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정도까지 산업이 고도화되면 이런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그 타당한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주유수당을 이번 기회에 논쟁이 나온 김에 약간 손을 보면서 다른 식으로 좀 이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준일 씨가 이야기한 지금 논쟁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주유수당이 아니니까 이 최저임금으로 한 달치 월급 받는 거. 이걸 이게 적정하느냐. 생활이 가능하느냐. 그렇죠. 174만 원을 받는 게 한 달에 최저임금이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높냐 낮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74만 원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나오는 금액이죠. 그렇죠.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 5일. 네. 주 5일. 토요일을 쉬고 174만 원 어떻습니까 김한 기자님. 그래서 이 금액이 절대적으로 높으냐 낮으냐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준의 생계가 가능한 금액은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최저 생계를 가능하다는. 네. 그 수준의 금액에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논쟁의 핵심은 아까 김준일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이 금액이 많다. 최저임금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과 아니다. 여전히 최저임금이 낮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인지되는 금액을 높이는 방향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를 하기가 모두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주유수당이라는 개념을 애초에 주장했던 건 노동계였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주유수당이 있다는 걸 포함해서 고지를 하면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아서 나도 주유수당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주유수당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경영계가 주유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의 1만 원이 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에는 경영계가 그래? 그러면 주유수당 해서 발표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 줬던 부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거꾸로 입장이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높다라고 경영계가 판단하니까 굉장히 설파를 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스애브로 장담비 님. 아르바이트생이 주유수당 요구했다가 잘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일하지 마. 제가 한 20명 정도 아르바이트를 쓰는 업체의 대표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요새 아르바이트들이 굉장히 이것들을 검색을 많이 해서 온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와요. 그래서 자기도 지난달부터 세무기장을 하는 거는 익숙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들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대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히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르바이트생은 8시 반에 왔으니까 8시 반부터 임금이 계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업장은 9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당연히 9시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막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찾아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과거에는 없었던 분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아르바이트생인데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끼리도 이제 서로 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현재 어지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혼란이 극심하겠네요. 그러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때문에 실질 인상률은 두 자리가 아니고 9%에 그친다. 이 주장은 맞는 얘기입니까? 9%라는 전망도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낫다. 2%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연구원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게 다 일정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어요. 산입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받았던 식비 실물로 받았던 식비 이런 것들을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 한참 산입 범위 확대했을 때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 인금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산입을 범위로 더 확대하니까 그래서 노동계 주장이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이거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최저임금의 문제를 이렇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도대체 이 총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놓고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 쟁점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폭탄이다. 지금 어쨌든 내년에 10%가량 올랐기 때문에 1인당 아르바이트를 주 40시간 쓴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매달 한 17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늘어나죠. 1년으로 계산하면 한 200만 원 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명 쓴다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2명 쓰면 400만 원 1년에. 그런데 이거를 과연 한 달에 한 17만 원 2명 쓰면 34만 원 이 돈을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결국은 재료비라든가 또 프랜차이즈한테 본사에 주는 돈이라든가 또 임대료 이게 더 세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을과 을들끼리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싸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들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건 사실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업종 불문하고 제일 자영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은 그런데 이런 논리도 펴져요. 임대료는 내가 그만큼 내기 싫으면 더 싼 데로 이사 갈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그냥 근로는 그래 보이는 논리지만 상권에서는 불가능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목 좋은 곳을 왜 찾아갑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니까 임대료가 최근 10년 동안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들어오기 전에도 김준일 기자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 자영업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 싶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망들이 자영업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상황 그리고 카드가 급격하게 보편화되면서 그 카드 수수료 부분이 남아 있고 사실 이 세 부분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영업에서 발생하는 가맹비라든지 프랜차이즈 본사에 줘야 되는 돈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 세 가지가 사실 거의 모든 자영업에서 통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50에서 60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영업 구조가 누군가들은 충분히 배를 불리고 있는데 자영업자 주인을 포함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로 인건비를 갖고 좀 제로선 게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올해 최저임금 16% 오를 때 전국 임대료 2% 내렸다.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선동기사인데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임대료가 1, 20만 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몇백만 원씩 하고 강남 같은 데는 몇 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걸 지금 2% 내렸다고 최저임금 16% 오른 거랑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비교하는 이런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물타기죠. 전형적인 물타기고 사실은 지금 서울은 또 올랐어요, 게다가. 서울은 올랐고 전국적으로 하면 내렸는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임대료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맞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퍼센테이지로 16% 대 2% 이렇게 퍼센트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미 게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약간 조정 국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까 김양 기자가 얘기했듯이 도대체 자영업자가 임대료로 내는 돈의 비중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의 비중, 임대료로 내야 되는 부담하는 비중 이런 걸 봐야지 이게 2%, 3% 이런 거 퍼센테이지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지금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가 집계한 평균 임대료가 250만 원입니다. 매달 250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내가 나한테 수익을 주는 거고. 임대료는 그냥 매달 200만 원이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물타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신촌이나 압구정동이나 가로수길의 예를 들면서 장사가 안 돼서 점포들이 비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를만 계속 올리면 그 점주들은 계속 나간다. 이런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의 기사들을. 사실 거기서 나가는 이유는 임대료가 비싸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점포들이 월 800, 1000 이렇게도 가니까. 못 버티는 거죠. 도저히 그걸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건데 그 나가는 현상을 놓고 이것이 마치 최근 몇 년간 너무 지나치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점주들이 못 버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자 그대로 호도하는 건데. 가로수길이 원래는 임대료가 쌌었는데 인기가 끌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렸고. 그렇죠. 못 버티니까 홍대 상수 등 이쪽으로 다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쪽도 임대료가 막 올라가서 또 못 버티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점포가 비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기억하시는 사례가 궁중족발 사태를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궁중족발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단적인데요. 그러니까 270만 원 내던 임대료를 월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700만 원 넘게 인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산을 했지만 월 15만 원, 14만 원 이 정도의 부담이 더 발생하는 걸 두고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자영업자들이 힘든 구조가 임대료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식당도 쫙 붙어있고 편의점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많다고 그래요? 인구는 우리가 훨씬 적은데 일본보다? 아니요. 많지는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은 한 5만 2천 개인가 됩니다. 편의점 수가. 한국은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3배예요. 면적도 4배 정도 되고 남한의. 그러니까 비율로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자영업자 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도 쓴 내용인데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그리스, 멕시코, 한국 이렇게 있거든요. 대표적이고. 그런데 그리스하고 멕시코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직장 또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복지 좋은 직장 잘 없다.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은 은퇴가 또 빨라지니까. OECD 평균이 자영업 비율이 한 12%, 10% 초반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25%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인구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들은 사장님이 됐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장님을 만드는 사회다, 한국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고 정부가 지금 내놔야 될 대책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어떤 각구, 각론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 체제에서 안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그냥 해고되면 바로 뭔가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바로 그냥 자영업 시장에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의 악순환들이 반복되는데 그럼 정부가 최소한의 사회한 점만 그리고 기업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지금 빠진 채 최저임금 논의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3년 버티는 자영업자 비율, 5년 버티는 비율 거의 없거든요, 5년까지 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그 사이에 실패한다는 건데 실패하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국가에서 고용 창출이라는 또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팩트책권은 고용 창출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나요? 이바지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바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보통 이제 폐업률이 90%가 됩니다. 아마 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만 돈을 벌어요. 프랜차이즈 감행했다가 망하면 또 간판 가게 하고 프랜차이즈들만 또 계속 돈을 벌고 자영업자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구조라서 김한근지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 사회 경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을과 을길의 전쟁 같은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시끄럽겠죠, 이 문제요.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지난번에도 보유세 때도 말씀했지만 패키지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쟁점에서 붙어버리고 계속 역공을 당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뉴스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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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